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불타는 지옥으로 들어가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온 카멜로 브레네스가 본 지옥 2편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도착했을 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넓은 길을 보아라. 저는 그곳에 서서 그 넓은 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손은 하늘로 높이 들려있었으며 어떤 이들은 기도를 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소리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길은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이어져 있었지만 그들은 계속 똑바로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그들은 어째서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그들은 두 가지의 인생을 살고 있다. 하나는 내 집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 자신 맘대로의 집에서의 삽니다. 저는 주님께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길 그래, 그들이 나에게 울부짖거나 나에 대하여 또는 나에게 선한 말을 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가득한 가늠과 악과 거짓말과 속임과 미움과 쓴마음의 뿌리와 가득한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 후 저는 마태복음 7장 21절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이 세상에 살 때 복음을 전하던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음 후 천국을 갈 수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당신은 이 세상에 있을 때 술집이나 또는 여자와 즐기는 것은 진실한 삶을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주님의 집에서 삶을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약간의 행복한 시간을 위해서 주님의 집에 오는 사람들처럼 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같이 흉내를 내고 있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이 여자는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한 말씀도 기억하고 있으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왜 이곳에 와 있습니까? 주님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녀의 남편을 평생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녀의 남편을 용서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저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리도 쉽습니까? 그 여자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35년 동안 목사직을 하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삶 전체가 그녀의 눈앞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녀의 남편을 평생 용서할 수 없었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지금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용서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만을 이해하여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남편이나 당신의 아내와 문제가 있다면 그들을 용서해야 하는 시간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야말로 그들을 불러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니면 저는 당신이 저에게 했던 모든 일들을 용서합니다. 라고 서로 하해하세요. 하지만 그 여자 목사는 평생 용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여자 목사는 35년 동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슨 집회소 같은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어떠한 것이 오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소리를 지르자 모든 마귀들이 그 소리 지르던 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두 명의 어떠한 아름다운 여인들도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며 목사님들을 상대로 공격을 하며 목사님들의 사역을 무너뜨리는 일을 맡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가끔은 어떠한 어리고 아름다운 여자들이 하나님의 종에게 다가가서 죄를 지켜끈 만드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이루어야 하는 목적입니다. 그 마귀는 그곳에 모인 귀신들에게 그 임무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무너뜨리길 원합니다. 그 마음이 주님 앞에 회개의 마음이 없거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삶을 걷고 있다면 그들은 아무 때나 사단이 사용할 수 있는 기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여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들은 술집이나 그런 유흥가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그리고 곧바로 교회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렇게 같은 식으로 마귀들은 멋진 남자들처럼 가장하여 곧바로 교회로 가서 아름답고 어린 여성들을 혼란스럽게 했으며 결혼한 여성들까지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많은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단이 보낸 마귀들의 영으로써 주님의 일을 멸하러 온 것입니다. 지옥에는 주님의 영을 상대로 모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그곳에 서서 자비와 용서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의 영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매 순간 그들의 입에서 눈에서 귀에서는 불의 벌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손으로 그 벌레들을 떼어내려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많은 벌레들이 나왔습니다. 점점 더욱 많은 벌레들이 그의 몸을 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듯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을 떠나거나 자신의 몸을 공격하고 있는 벌레들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시간을 같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보냈습니다. 또한 그 벌레들은 그의 뼈까지 갉아먹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불타고 있는 감방 같은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불에 타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단에 섰던 적이 있던 사람들 같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교제를 이끌기도 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귀를 쫓아내기도 했으며 방언을 하기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길에서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계속 서서 그 사람들이 불에 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거무스름하게 탓한 회색의 뼈들 뿐이었지만 그들은 그 상태에서도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순간 그들은 주님이 자신들의 옆을 지나가신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자비를 위해 애원하였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소리질렀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지만 자비는 오직 당신이 살아있을 때만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영원한 삶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제 친 남동생이 한때 말하길 내가 죽는 날 나는 지옥에 떨어질 거야 그리고 나는 마귀들이 그 창으로 나를 찌르도록 할 거야 그리고 그들이 불 속에 석탄들을 집어넣는 것을 도울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은 에이지에 걸려 이제는 하나님께 한 번의 기회를 위해 애원하고 있습니다. 제 동생은 그의 마음을 주님께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제 동생은 주님을 그 삶의 구원자로 영접하였습니다. 제 남동생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떠나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잘 들어주세요. 저는 법원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께 제 삶을 드렸습니다. 저는 마귀를 쫓아냈으며 방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 점점 교만의 영이 찾아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저는 우리 교회의 목사님을 제 영적 쫄병 정도로 보았습니다. 가끔은 교회 사람들은 그들의 병으로 인하여 목사님께 기도를 받아 그 병에서 나으려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다음 날 저에게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으며 하나님은 제가 전한 그 말들을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일들을 제가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제 교만 안에서 제 자신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혼자 이해하길 나는 정말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아님 무언가 특별한 사람이야. 제가 지옥에 도착하여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까지는 제 인생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깨닫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나는 마음의 교만을 품고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나 저는 강대상 앞에 설 때 가득한 교만과 허영심으로 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마태복음 10장 28절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영혼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혹시 여러분은 아십니까? 왜 그곳에 그렇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지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거짓말 때문입니다. 당신이 거짓말을 했을 때 당신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술 취하는 자나 음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호부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는 당신의 잘못을 계단은 것입니다. 만에 하나 당신이 복음을 가르치는 기독교인으로서 살고 있는데 주님의 눈에는 깨끗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면 오늘 당신은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새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에 모시며 당신의 구원자로 섬기길 원한다면 당신은 이 믿음의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주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저는 당신의 임지 앞에서 내가 지은 죄들과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제가 행한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하여 용서를 빕니다. 저는 주님이 제 마음 안에 들어오시길 원합니다. 오늘 저는 주님을 제 인생에 유일한 구원의 공급자이심을 받아들입니다. 아멘 만약에 당신이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거나 교회와 집에서 두 가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빨리 주님의 임지 안에서 고개를 숙이세요. 그리고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주 예수님 아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저는 당신 앞에 나와 당신의 용서를 빕니다. 저를 다시 주님과 가까운 관계를 소유하게 해 주세요. 제 이름을 생명체게 써주시고 제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아멘 지금까지 1982년 카멜로 브레네스가 본 지역 2편이었습니다. 진짜 살기 좋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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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